이렇게 하는거야? 얘들아 안녕 MK형이야 반가워 다 나 모르지? 뭐 아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냥 동네형이야 반가워 형이 이번에 유튜브 시작했거든 그래서 잘 부탁한다고 인사 지금 하는거야 뭐 아는 사람은 알거고 모르는 사람도 거의 다겠지만 여튼 뭐 나는 딱히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없고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여태까지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하는거고 그리고 또 형이 이제 중남미에서 해외 주재원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외국 친구들한테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좀 소개를 좀 해주고 그리고 한국에 뭐 이런 저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이제 뭐 시작을 하게 된건데 이거 뭐 해보니까는 뭐 편집도 하나도 모르겠고 뭐 촬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모르겠는데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뭐 여태까지 뭐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일단 뭐 시작을 하면 되더라 뭐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시작을 먼저 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 뭐 이것저것 좀 조언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열심히는 한번 찍어볼 거니까 많이 도와주고 아무튼 잘 부탁해 형은 뭐 그래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 다 어차피 세상 별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재밌게 좀 살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에 영상 제대로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 많이 좀 봐주길 바래 그럼 곧보자